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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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샘스페레오의 리릭스 본 피처링 쿨다 울다 슌다 듣고 왔습니다. 이름이 참 어려워요. 어 근데 정말 좋은데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펑키한 스타일의 곡들을 어 뭐 뭐 하나씨도 이런 음악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펑키하고 이런 그룹한 음.. 좋아하죠. 보통 저희 쪽 이제 흑인 음악 뮤지션들은 다 이런거 그렇죠. 다들 좋아하는거 같아요. 네네. 근데 이런 약간 풍에 소울풀한 펑키 곡은 또 시도해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어.. 하고싶긴 한데 사실 또 약간 기억나는게 예전에 뭐 밴드와도 뭐 공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 그때는 근데 하드코어 밴드라서 하드코어 밴드였어요? 네. 소리지르고 이런거였어요. 어.. 굉장히 의외인데요? 어.. 굉장히 지금 이.. 목소리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어울려요. 제가 또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 굉장히..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한게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글리정션.. 어글리정션이라는 그.. T-U-J? 네. 더 어글리정션. 네네. 그.. 이 브랜드를 설립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공연브랜드를. 네. 그 몇 회를 지금 하신건가요? 어.. 이제 24회까지.. 24회? 아.. 23회까지 하고 24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행사 직접 기획하고 네. 또 플레이어도 해야되고 네. 뭐 기획제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지금 이 활동을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 힘드시진 않나요? 어.. 사실 되게.. 신경을 한 곳에 집중 못하는 면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요새 그.. 재음반을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저기 막.. 사방에 뭐 일을 지금 다 깔아놓고 있어가지고 네. 애프터클럽도 하시고 네. 굉장히 집중이 안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 막 집중을 하려고 굉장히 애 먹고 있는데 굉장히 이 공연을 또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네. 어..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처음에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제 밑에 약간 하다보니까 발빼지 못하는 상황 약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 네. 그래서 계속 그냥 음.. 뭐.. 가속도 가속도 약간 속도로 붙여서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앨범을 안 나오는 기간에 이 어글리정션에 약간 어떻게 보면 네. 몰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었죠. 음.. 그렇군요. 그 공연에 있어서도 제가 뭐 여기저기서 뭐 자리를 봤지만 공연을 기획도 하지만 굉장히 공연을 또 많이 하시는 걸로 또 유명해요. 아.. 네. 또 앨범을 또 쉬.. 으.. 쉬고 계실 시간에 이제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아.. 그렇죠. 어.. 근데 제가 공연 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앨범 욕심이 좀 없어졌었어요. 아.. 그래서 공연을.. 아.. 그냥 공연만 하겠다. 네. 그 공연 자체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아.. 근데 굉장히 이건 신선한 생각인데요? 네. 그냥 공연만 하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제가 활동 안 하는 줄 알더라고요. 아.. 음반.. 가시적인 음반 활동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 어글리정션에 그 공연이 있었어가지고 네. 사실 몇 안 되잖아요. 이 공연 자체가. 그렇죠. 그.. 한국 힙합 공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어.. 사실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네. 프레시 에비뉴라고 이제 DJ 웨번과 네. 사실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이게 다른 아티스트건 다르게. 사실 음반을 안 내고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그냥 뒤집은 듯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뭐 라디오도 그렇고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렇죠. 뭐 라디오도 하셨었고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하셨네요. 정말 궁금한 거는 또 제가 라디오를 한 번도 못 들었어가지고 네. 라디오에서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있나요? 어.. 그냥 일상 얘기 하는데요. 그래요? 그.. 목소리 톤이 지금이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뭐 어디 하진 않는데. 아 그래요? 굉장히..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차분하게 누르고 DJ 웨건이 까불고 아 웨건이 또.. 백앤퍼스의 DJ 웨건이 또 거기서 현을 돋구는군요. 네. 굉장히 약간.. 굉장히 캐릭터가.. 약간 극과 극이네요. 네. 아무튼. 두 번째로 이제 화나 씨가 가져오신 음악은 또 어떤 곡인가요? 어.. 앞서 소개한 리릭스본과 같은 쿼넘이라는 크루에 소속된.. 아 오늘 굉장히 레어한 음악들의 약간 잔치군요. 네. 쿼넘 소속의.. 네. DJ 섀도우. 쿼넘의 대표죠. 그렇죠. DJ 섀도우 하면 또.. 예전에 그.. 턴테이블리즘의 그.. 유행을 이끈.. 네. 굉장한 DJ죠. 그렇죠. DJ 섀도우에 어떤 노래를 갖고 오셨나요? DJ 섀도우의.. 이너프 라는.. 이너프. 네. 피처링 큐티브 그리고 라티프의.. 그럼 일단! DJ 섀도우의 이너프를 먼저 듣고 와서 음악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DJ 섀도우의 이너프 듣고 왔습니다. 사실.. DJ 섀도우의 대표적인 곡 스타일은 또..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요새는.. 괴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음악을 하는데.. 예전에 DJ 섀도우가 나왔을 때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네. 사실 DJ 섀도우가 다른 면을 보여주려고 약간.. 시도를 많이 했다가.. 어.. 그때부터 좀 잊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호응을 얻진 못했죠. 사실.. 그.. 또 한편으로는.. 참 잘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잘해요. 다 잘하지만.. DJ 섀도우가.. 엄청난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사실.. 팬적인 팬으로 입장으로서는.. 저는 1집의 그 스타일을 너무 사랑했어가지고.. 그렇죠. 한국에 갔을 때 또 갔었어요, 저는. 저도요.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저는 앞에서 판 춤췄어요. DJ 섀도우.. 그.. 항상 그런 유명한 DJ들이 오면은.. 굉장히 그.. 동창의 느낌이에요.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가면은.. 그렇죠. 다 있죠. 모든 힙합 아티스트들이 다 와 있어요. 사실 또 이번 주에는.. 아.. 어제죠. 어제에 이제.. 나스가 또 왔잖아요, 이렇게. 음.. 그렇죠.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동창회 같이 이제 모임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들이. 네. 뭐.. 그.. 그.. DJ 섀도우 같은 음악을 하나 씨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아하셨나요?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떤.. 약간 좀.. 글루미한 거 좋아하고.. 어두운 거? 네. 다크하고.. 다크하고.. 하나 씨 성격도 그런가요? 아.. 사실.. 예전에는 진짜 다크했죠. 아 그래요? 지금은 안 다크하세요? 지금은 좀 많이 긍정적인 쪽으로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주변에서 제일 다크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 DJ 손? 아.. 손형. 네. DJ 손형은.. 근데 다크한테도 되게 펑키한 면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그.. DJ 손.. 백앤포스의 DJ 손이라는 형님이 계시거든요. 네. 굉장히 어두운 음악을 또 추구하시고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운데.. 제 기억으로 이분이 또.. 뭐.. 파티나 클럽에서 가끔 뵈면은 술이 좀 올라오시면은 굉장히 펑키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사방에 이렇게.. 아가씨들과 이렇게.. 굉장히 펑키한 대화도 나누고 네. 굉장히 좀..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번 앨범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화나씨 이번 앨범에 화나티튜드를 만드실 때 제일 영감을 받으신 뭐.. 아티스트나 뭐.. 어떤.. 어떤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하고 싶다는 게 있었나요? 어.. 따로 막 그렇.. 타기보다는 네. 제가.. 이거를 작업하는 와중에 가장 많이 들은 음반이 이제 한영애의.. 아.. 한영애씨.. 한영애 선배님의.. 네. 이 집.. 바라본다 라는.. 바라본다.. 음반이었거든요. 아.. 굉장히 팁한데요? 네. 아.. 그래서 오늘 화나씨가 또 추천곡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 그러면 이 노래를 먼저 듣고 와서 네네. 이 한영애 선배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영애 선배님의 어떤 노래죠? 바라본다. 바라본다. 듣고 오겠습니다. 능력만 너도 내 속에서 잠재우고 빈 가슴 빈 손으로 저울을 나설지니 아하 그렇게 네. 오.. 정말 개술인데요. 네. 마지막에 바라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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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있는데요? 마지막에 그 하얗게 불태우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혹시 그 약간 이런 대목도 혹시 앨범이 있나요? 어.. 바라본다.. 아니.. 대목 말고 이런.. 약간.. 앨범 마지막 음원으로써는 마지막 트랙인 내가만일의 마지막을 아.. 저는 이틀 들었어가지고 리믹스 버전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11번 트랙 11번 트랙 내가만일 마지막에 사실 이런 느낌을 의도한건 아니고 약간 전소하는 느낌을 내고 싶긴 했었어요. 세월에 강해서 만번째날 네. 이걸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만번째날 아마 딜레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거죠. 아.. 그렇군요. 한영애씨의 그.. 2집 앨범을 들으면서 어떤 면을 영감을 많이 받으신지 진짜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어떤 그.. 감성 바이브라고 해야되나? 그런거에서 제가 사실 그렇게 막 다양한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이 앨범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음.. 자기는 소리를 갖고 싶다라던가 네. 막 어떤 이런 모든걸 내려놓고 이제 바라본다 막 이런 느낌도 음.. 좋았고 사실 이 음반 전체가 정말 다 좋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좀 그.. 예전에 한대 선배님도 그렇고 한영애 선배님도 그렇고 그.. 색깔들이 엄청나게 세세요. 그렇죠. 음반을 들으면 진짜 무슨 술을 뭐 한.. 한잔 마신 것처럼 굉장히 취하게 되더라구요. 그렇죠. 마력이라고 해야 돼요. 마력이 엄청나게 끌리더라구요. 약간 이런 마력적인 면을 약간 뭐..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게. 네. 분받고 싶어요. 아.. 굉장히 근데 이건 이분들은 제가 막 가끔 이제 사진이나 그.. 라이브하는 영상을 봐도 약간 노래를 안 하고 있을 때도 이게 뭔가 퍼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약간.. 네. 약간 그 마력이 있더라구요. 사진만 봐도 이게 빨려 들어가요. 네. 맞아요. 목소리 하나에도 그냥 다 빨려 들어가고 아우라가 굉장히.. 근데 옛날 가수분들.. 선배님들한테 이런 굉장한 마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멋있네요.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 제일 차분해요. 에프트클럽에. 자 그럼 환하 씨가 다음 가져오신 곡은 어떤 곡을 가져오셨나요? 어.. 이번에는 조금 더 힙합 느낌. 어 힙합. 그.. 더 푸지스라는 그룹. 아 푸지스.. 오래간만에 듣네요. 네. 와이클럽 장하고 플러스랑 롤린힐.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렇죠. 그 푸지스.. 정규음반에는 실린 곡이 아닌데 베스트 음반에 음.. 이.. vocab 이라는 트랙. vocab. 네. 힙합 리믹스가 실렸어요. 아 힙합 리믹스 버전이군요. 네네. 자 그럼 먼저 푸지스의 vocab. vocab 듣고 오겠습니다. 힙합 리믹스 버전.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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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